전도 현장 전도 현장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라도 전도, 기도, 이런 부분은 개인화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 중에 꼭 미션홈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삶에 개인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게 제자훈련에 답니다. 전도를 개인화 시켰다는 말은 복음을 제대로 누린다는 말이거든요. 기도를 개인화 시켰다는 말은 이 사람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삶을 개인화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그게 되죠. 지금 이 하실 때 몇 개를 참고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칫 잘못한 우리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의미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황이지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의미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렘넌트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션홈을 할 때 렘넌넌들이 제일 많이 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른들은 여러분 집에 와 있겠습니까? 렘넌넌들이 제일 많은데 렘넌넌들이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렘넌넌들은 삼중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가정, 교회, 학교 다르게 합니다. 물론 그건 어떤 면에서는 적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 다음에 90%의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참고하셔야 돼요. 90%의 이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잘 되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꼭 숫자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공부 잘한다 하는 아이들이에요. 10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니까 90%는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 한 50% 정도는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한 40%는 포기했다. 공교롭게도 교회도요. 한 90%가 미자립입니다. 학업도 10%만 공부 잘하지 그 이상 잘하는 아이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가면 모든 사람이 사는 게 제대로 잘 사고 나는 진짜 뭐 이렇게 성공했다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 이 사람은 다 걸어갑니다. 그런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불신앙적인 상처가 레이먼트에게 많고 신자에게는 많습니다. 목사님들에게도 많더라고요. 평소 때 없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얘기 걸려요. 갑자기 왜 사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안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갑자기 나 달아빵 안 한다고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여기 걸려 있어요. 잘 돼가지고 안 한다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굳이 뭐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는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걸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진실로 안 됐더라고요. 우리 예원교회에서 하기 전에 앞에도 했던 김종도 목사님이죠. 자기도 내 보고 면담을 하자고 했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안 한다는 할 수는 안합니다. 알았다고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이 얘기가 뭔지 이걸로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멀쩡하다는 사람이 이걸 계속 멀쩡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걸 말을 하길래 아이고 이거는 진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 목사님에게도 왔을 거예요. 제게도 왔는데 편지 왔는데 지금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뭘 하다 그만두다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강북에도 그 목사님 보세요. 안 한다는데 안 하는 거까진 내가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요. 이 상처가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난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 목사가 부신한 상처가 있으면 그 조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장모님들도 보면요. 이거 있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딱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그 참 희연하죠. 잘 하다가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교인들과 목사님의 힘을 딱 빼요. 아니 사람이 의견도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에 교인들 힘을 빼고 자꾸 힘을 뺀다는 그거는 작은 일 아니거든요. 마침 남이 욕 안 했는데 막 했다 이런 식 이고요. 누가 나를 자꾸 오해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오해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지. 그건 말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누가 죄같은 것 같으면 누가 나를 오해했다면 굉장히 부끄럽겠어요. 그거를 자랑 삼아 온 동네 또 방네 동네 다니면서 나를 오해하다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상처에 꼭 장군님도 잘하다가 교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 되면 딱 단지 돼.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 레이븐널들이 보면 예상으로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큰일 났죠. 우리 레이븐널들 준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애들이 일하다가요. 다 보면 꼭 내가 보니까 친구를 또 이상한 선택을 하고요. 또 애들이 보니까 아주 다 결정적으로 또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 또 이상한 지대요. 꼭 그렇더라고요. 이 불신앙에 상처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시간표에 이상한 지대요. 결혼을 하는데 어쩌고 그렇게 고물들을 골라가지고 찾기도 힘들어. 그걸 찾아가지고요. 그러기야 봉사활동도 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제활동도 하는데 고물같은 만나서 살아주면 좋지 않습니까? 참 그러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홈에서 이런 거를 조금 도와주면 애들에게는 굉장히 효과 납니다. 저는 이거 세 가지 꼭 해야 하나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배려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찾아내라. 아니 왜 30년이냐? 자 보세요. 꼭 여러분이 도와주고 말해줘야 됩니다. 요셉이 몇 살에 애굽에 갔고 언제 답을 얻었죠? 그러면 모세는 몇 살에 애굽에 들어가게 됐죠? 사모엘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다윗은 언제 좀 큰 힘을 얻었죠? 실력을 갖춘 바울은 이 실력을 언제 갖췄죠? 그리고 디모데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내가 이걸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걸 이 사람들 특징이 뭔고 하니까 벌써 태어나서 23년까지의 하나님한테 답을 다 나왔던거요. 이때 이 사람들은 많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독서를 통해서 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이때 다 얻어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갈 때는 이미 17년 동안을 준비해서 나간다니까요. 이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때 30세입니다. 그리고 거의다가 승인받은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렘넘들은 나이 그래 안됐지만 실제로 놓쳐버린 과거거든요. 네 자신의 이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건넝받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렘넘넘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 벌써 답을 다 얻어 30이 되지 부리면 이거는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축복을 놓쳐왔기 때문에 여기는 몇 가지 포함된 성공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신앙 기도 성공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원리를 알면 오 그렇구나 내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부터 이게 나와져야 돼요. 두 번째 입니다. 오늘에 관한 배려 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몫이 찾을 수 있는 답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급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기다 하는데 어디다가 방향을 하셔야 했냐 오늘의 배려와 오늘의 방향은 뭐냐 내 학업과 사업인데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반드시 가르쳐 됩니다. 진짜로 기도해서 전문성 쪽으로 맞춰라 그렇게 맞추어서 10%로 가도록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다음 걸 선택하든지 옆에 걸 선택하든지 다른 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 가운데 아시죠? 이런 교육이 있잖아요. 네가 여기에 못 들어가면 다른 걸 해라. 유대인은 교육입니다. 그게 성적이 있는 교육이예요. 내가 10% 안에 못 들어가는 건 세계보고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걸 선택을 해라. 그림을 그려도 똑같이 그리지 말고 다른 걸 그리라.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그리는 걸 그리부리면 막보로 1% 어디 가잖아요. 음악을 해도 다른 사람 10% 안에 못 들어가면 다른 음악을 해라. 이거 굉장히 비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어디 둬야 되느냐. 1% 써게 되는 건데 요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오늘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 있으면 잃어버린 걸 다 찾아낼 수 있다. 잃어버린 걸 말하는 네가 지금 나이가 15살밖에 안 됐다면 20살밖에 안 됐다면 잃어버린 15년이 아니고 이까지 하나님은 벌써 조절해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찾아내야 된다. 가르쳐야 되요. 그래서 너희의 사명은 딴 것이 아니다. 장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면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꼭 얘기해 줘야 돼. 4장 23장 10장 19장 이 사회거든요. 이 종교를 살리려고 하면 문화에 답을 주려고 하면 그래야 된다. 이래가지고 너는 앞으로 중요한 이 지금 이 3기업에 다가 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는 건명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전도자에게 욕을 준비해 놨어요. 유일성입니다. 오늘은 유일성을 향해 달려가는 순서입니다. 기도 말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만났을 때는 전도의 개인화부터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지현장에 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분이 살아남으려면 기도의 개인화 그 다음에 목회를 하든 교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삶의 개인화 갑시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을 시키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게 옵니다. 영적으로 통합되는 문화시대에 옵니다. 영적으로 통합되는 정치시대에 옵니다. 영적으로 통합되는 무서운 종교시대에 옵니다. 여기에 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너에게 서밋을 준비시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위기에서 빠져나왔을 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서밋을 주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요게 삶의 개인화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이겁니다. 렘넌트들이 렘넌트들이 렘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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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